날씨가 참 좋았던 어느 날 미국의 한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비서객들의 시선을 독차지한 누군가가 나타났어요. 네, 물 제대로 만난 물개가 나타난 건데요.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사람들이 서핑 중인데 바로 이 물개가 나타나서 같이 서핑을 했다고 합니다. 바로 저 장면인데요. 와, 쟤네들이 물개예요? 저렇게 물 위에 떠가요, 물개가? 네, 저 서핑보드 앞에 조그맣게 보이시죠? 제가 물개예요. 보통 물개가 아니라 진짜 서핑하는 물개인데요. 보드 위에 올라타서 뭔가 잔잔한 파도를 같이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탔다가 도전을 계속하는 모습입니다. 이 보드 갔다가 저 보드 갔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가서 관심 가져주잖아요. 물개가 보통 상어를 피하기 위해서, 이런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있는데 아직 제 들 배웠네. 약간 초보같은 느낌이 나죠. 그런데 어쨌든 파도타는 즐거움 하나만큼은 제대로 만끽하는 모습인데요. 저도 풍덩 저렇게 바닷물에 뛰어들고 싶네요. 예, 그렇군요. 자, 이 영상 보시고 나도 서핑하러 가고 싶다 하실 것 같은데 요즘 장마철이죠? 조금만 더 참으셔야 될 것 같고요. 잠시 수정은 지켜주셔서 신청은 지켜주시기 위해서 신청은 지킴 수정은 지켜주실 것입니다. 지금 전시 수정은 지킴 수정은 지킴 수로 지켜주시기에 조금만 더 행복한 것같을 믿도록 하실 것입니다. 설정은 지킴 수정은 지킴 수정은 지킴 수정은 지킴 수정은 지킴 수정에